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사이의 책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사이의 책 51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여행작가 노중훈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책방사이 조미숙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식을 달리해서 바로 책과 저자를 소개를 하고 셋이 함께 근황토크와 잡다구리한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특집입니다. 특집은 매주 계속 되죠. 이번 주 특집은 이름하여 또 나왔어 특집. 또 나왔어 특집입니다.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분이 두 번째 저희 밖에서 출연이시고요. 책을 여러 권 내신 분인데요. 책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또 나왔어 특집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리얼 도쿄. 리얼 도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꼼꼼한 여행작가 우리나라 최고의 디테일러 우리나라 최고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가이드부의 어떤 판도 시장 이런 걸 끝장내로 오신 여행작가계 터미네이터 부지런한 그녀 양미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나온 양미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현 씨 진짜 대단하세요. 과찬이십니다. 아니 과찬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오늘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2월 26일인데요. 오후 4시인데요. 굉장히 요즘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책 나와서 사인회도 해야 되고 강연도 다녀야 되고 맞죠. 맞아요. 사인회는 지인들이 소소하게 열어준 거고 책이 나와서 바쁜 건 사실이긴 한데요. 사실 여행작가라는 직업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밖에서 일하는 걸 되게 티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양 작가님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 여러 가지 좋은 점 장점 중에 겸손함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양 작가님 정도의 레벨이 되면 기고만장하게 십상이거든요. 저는 여행작가님 2년 차 때부터 모든 것들을 발 아래에 들고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닥은 내가 2년 만에 평정을 했구나. 자방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겸손함이 끝이 없는 우리 곱디곱 마음씨가 특히나 우리 양 작가님 되겠고요. 양 작가님 모시고 금상소커부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책방 공지사항 해 주시죠. 네. 3월 공지사항이 좀 많아요. 일을 많이 벌렸어요. 좋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3월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도시를 피렌체로 가기로 했어요. 언제요? 3월 달에. 3월 달에 한 달에 책 소개를. 이탈리아 피렌체 한 달에 한 도시. 네. 저 책 소개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저자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북토크를 진행을 하려고 저자분들을 섭외를 마쳤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3월 15일 날 프라하의 도쿄 바나나라고 사실은 이건 반전인데요. 프라하에서 만난 도쿄 바나나를 만난 작가가 도쿄에 만난 도쿄를 소개하는 얘기예요. 잠깐만 실장님. 이탈리아 피렌체가 아니라 체코 프라하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해요. 체코 프라하는데. 저희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원하게 우리 시청. 앞부분 편집되어야 돼. 편집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냥 한 개는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집하지 마. 편집하지 마. 이거 편집하면 나는 우리 저 스노우 핑거 뮤지컨폰이라고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의 책방 주인입니다. 네. 주인입니다. 체코 프라 한 달에 한 도시는 체코 프라 편이고요. 첫 번째 작가가. 남상원 작가님을 3월 15일 날 모시고 금요일 날 모시고 북토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월 21일 날은 프라하의 이야기 저자분들 대신해서 같이 글을 원고를 써주신 저자분들을 저자를 모셔서 북토크를 할 예정이에요. 그 책 제목이? 프라하의 이야기. 프라하 이야기. 프라하 이야기. 음식 방랑기 어쩌고저쩌고 카메라와 부엌카를 드럽기기라고 생각하네. 좀 짧게 해. 네. 장준우 씨 와이프입니다. 아내입니다. 심의정 저자분 모시고. 그분이 그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출연 토크 콘서트를. 네. 토크 콘서트를 대신해서 해 주신다고 하셔서 또 그분들한테 허락받고 그리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실장님 한 달에 한 도시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냥 가고 싶은 도시. 그게 이제 실장님 개인적으로. 뭐 계절 이 계절에 가면 또 여행하면 좋겠다 싶은 여행.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제 판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런 객관적인 지표나 증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미술이라는 한 개인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겨울에 여기 가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여기 가면 좋겠고. 그리고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또 여행 시코쿠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4월 달에. 시코쿠 술래길. 네. 시코쿠 술래길 작가님 모시고 오리테이션 겸 해가지고 3월 달에 북토크를 또 할 예정이고요. 그럼 3월 달에만에 북토크가 3개가 잡혀있네요. 시코쿠 술래길 투어는 몇 명 모집에 지금 예약 현황이 어떻습니까? 5명 모집에 5명 정원 꽉. 이거 좋다. 잘 됐네. 시코쿠 술래길은 왠지 막 10명 이렇게 가면 술래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명 정도 오붓하게 그다음에 현지 로컬 집에서 현지 집에서 묵고 그다음에 절 스테이 템플 스테이 같은 것도 하고. 작가 이름이 뭐죠? 최상희 작가. 최상희 씨. 네. 우리 양 작가님은 시코쿠는 가보셨어요? 안타깝게도 시코쿠는 제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정말 그럼 호카이도, 혼슈, 규슈는 가봤는데 시코쿠는 아직 못 가보셨구나. 오키나워도 아직 못 가봤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코쿠가 그 산후키 우동의 원술로. 맞습니다. 맞아요. 가가와현의 이름이 산후키죠. 그다음에 저희 또 글쓰기 수업이 원래 다음 주로 끝나요. 1기 새해 맞이 잘 끝나요. 글쓰기 말하는 다음 주라는 건 2월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3월 초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글쓰기 수업이 반응이 좋아서 다음 2기 수업을 하는데 작심 이제 이번에 6주. 작가님 말씀대로 엉덩이로 글쓰기. 제 말은 아니고 뭐 익히기 회자되는 그런 분. 엉덩이로 그치고 글을 썼더니 써지더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작심 5주 글쓰기를 해서 우지경 작가님이 또 같이 해 주실 거고요. 3월 이제 3월 달 월요일마다 아마 글쓰기 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말마다 작가님들도 책방을 봐주실 건데. 그렇죠. 3월 2일 날 노중훈 작가님. 제가 합니다. 3월 9일 날은 제가 하고요. 우리 조시장님. 3월 16일 날은 장은정 작가님. 네. 3월 23일 날은 여하연 작가님. 그다음에 3월 30일 날은 에디터. 송수아 씨. 잠깐만. 네. 뭐가요? 작가님도 한 번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3월 달에? 저는 비어있는 시간 아무 때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작가와 사전이 협의 없이.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깜빡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에 송수아 씨 거기 하시면 되겠네. 아니요. 9일 날 작가님. 제가 하는 날 작가님이 봐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양 작가님 3월 9일이나 3월 30일 둘 중에 하나 편하신 날짜가 맞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지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뭐가 풍성하네요. 되게 풍성하죠. 또 있어요? 아니요. 3월 달은 이걸로 끝이. 대단합니다. 역시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화창해졌는데 역시 봄과 함께 컨텐츠와 프로그램이 훨씬 한층 더 풍성해진 여행책방 사이. 하지만. 그리고 저번 주에 또 작가님이 저의 책방 지켜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땠어요? 제 신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의 팬사인회 하셨죠. 아까 노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팬사인회 분위기로 진행을 했고요. 책 몇 권 팔았어요 리얼도쿄. 리얼도쿄 5권 입고된 것 중에 4권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더 입고 있겠습니다 작가님. 리얼도쿄는 여러 권을 들여놓으셔도 될 것 때문에 제가 촉이 굉장히 맞아본 적이 없는데. 안타깝다. 이건 잘 팔려요. 그리고 작가 출판사에서 여기 리얼도쿄에 있는 지도랑 도쿄 지도를 저희 책방에 홍보물로 주셔가지고 책방에 오시면 지도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공짜로? 네. 책을 안 사도? 책 사면 드릴까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오셔서 한두씩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양 작가님이 토요 책방 지킴이 처음 해보셨던 건가요? 저 처음이었고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진짜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동안 쭉 없었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작가님 팬사인회 또 하셨는데. 저 할 때도 별로 없었고 양 작가님 할 때 많이 왔었구나 사람들이. 물론 지인들이 많이 오기도 했는데요. 한시에 문을 열었는데 문 열자마자 여행 동아리 분들이 네 분이 오셔서. 정말? 네. 좀 연배가 있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가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시는 동아리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들어와서 책방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시는 거예요. 사실 좀 당황했어요. 판넬 같은 거 뽑아서 드리고 사진 찍으시고. 진짜요? 물론 제자리에 곱게 사실 돌려놓으시고. 여행사위의 책 우리 팟캐스트 판넬? 네. 맞아요. 오 진짜? 네. 그래서 조금 당황했는데 책은 사서 봐야지 이러시면서 다섯 번 사시더라고요. 아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네요. 네. 그래서 마수거리를 아주 제대로 했죠. 좋습니다. 네. 저는 커피를 못 내리는데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책방에 있는 양 작가님은 커피를 내려드렸어요? 저도 커피를 못 내려서 너무 죄송하게도 그냥 앞에 있는 카페를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내리는 거 배워보실 생각은 없어요? 혹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대요? 사실 제가 모 프랜차이즈에서 7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왜 못 내려요? 그런데 기계가 달라서. 다음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원리는 비슷하지 않나? 똑같아요. 네.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노은지가 꽤 돼서 좀 무섭더라고요. 혹시라도 잘못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고장이 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어쨌든 날이 화창해지는 것과 함께 토요 책방 지킴이 또 한 달에 한도시 작가들의 토크 콘서트 또 투어 프로그램 나날이 풍성해지는 책방입니다. 네. 뭡니까? 여행자의 여아인 작가님하고 작당 모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행자의 아파트먼트라고 공간을 빌려서 작가님들의 여행 가시면서 모아왔던 소품들을 오픈하고 판매도 같이 하는 그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3월 달부터 그 공간에 있는 작가님들 소품도 한번 눈여겨봐주세요. 네.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책장 한 칸, 새로 한 줄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잘 눈이 안 띕니다. 잘 눈이 안 띄고. 가격표도 꼼꼼하게 붙여놨어. 예를 들면 여완 씨가 무슨 스카프 이런 걸 사온 건가요? 보자기? 네. 손수건 같은 거 사오신 게 있고. 일본에서. 네. 그다음에 컵 같은 거 에스프레소 잔이나 이런 거 사오신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아끼던 거 하나씩 가져다 놓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독일에서 온 서다희 씨라는 친구의 물건들도 있죠? 네네. 직접 또 거기서 살고 계신데 직접 사서 오신 것도 있으시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형 작가님. 팟빵 기준으로 우리 여행사의 팟캐스트가 구독자 수가 몇 명 지금일 것 같아요? 오늘 기준으로. 2월 26일 화요일 기준으로 몇 명일 것 같습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1500명 예상합니다. 그래요? 네. 멱살 한 번 잡아도 돼요?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400명. 정확히 400명 찍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찮은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아주 소중한. 저희 1년 넘게 코피와 정말 온갖 수고롬을 아끼지 않은 저 입장에서는 아주 감사하고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마 저희가 재생 횟수로는 15만 거의 한 18만 넘었을걸요? 그렇죠. 그중에 10만은 저랑 우리 실장님 둘이서. 오늘 낮에도 듣고 있었다며. 10만 번은 둘이 돌린 겁니다. 저도 조금 일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자. 말 나온 김에 팟빵에 올라와 있는 댓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빵펀치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오픈 팟캐스트도 안 하시나요? 뭐 계획 있습니까? 한 번 날 잡을까요? 봄 되면. 오픈 팟캐스트. 오픈 팟캐스트. 4월 달에 한 번. 이번에는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난번에는 조금 제가 우리 소설가. 네. 다른 작가분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은모든 작가님이요. 은모든 작가님. 미치겄네. 미치겄네. 은 작가님이 좀 결례를 하는 게 아니어서 상당히 지금도. 납덩이 같은 마음을 안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짓튀김짱님. 이번 화도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 직이 아니라 업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이게 퇴근하고 강릉 갈까요? 최상근 씨였나요? 네. 맞아요? 최상근? 네. 그 친구가 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간지럼토끼님. 투 에디터님. 최상근 송수아. 최창근. 아 최창근이군요. 큰일이다 우리 정말. 은모든도 몰라. 최창근도 몰라. 투 에디터님 목소리에서 청춘의 기회가 뿜뿜하네요. 노 작가님 얼렁 목 나으시고 조 대표님은 오늘도 사이사이 하네요. 라고 또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벌어서 세계 속으로. 이거 되게 좋다. 아주 훌륭한 인생만을 갖고 계신 거죠. 방송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하면 힘들습니다.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두 분 케미. 노 작가님 박찬혜 셰프님하고 케미와는 또 다른 느낌의 케미가 하고 크크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참 그 이야기도 좀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2월 27일인데 2월 26일 화요일인데 지난 1월 2월 24일 화요일 날 장은정 작가가 모시고 간 대만 타이페이 책방 여행 프로그램이 끝난 거죠. 투어가. 성황리에. 성황리에. 열 몇 분? 15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숫자예요. 사실은. 전화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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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유로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무슨 뭐 심의 뭐 무슨 저기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성공을 예감했었어요. 워낙 장은정 씨가 꼼꼼한데다가 준비를 진짜 많이 하고 다른 일도 물론 있었지만 미리 가서 일주일 전에 가서 또 한 번 사전 정리 작업을 하더라고요. 정말 고맙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정말 시청자님은 어떤 의미에서 인복이 진짜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 대신 돈복이 없잖아요. 돈복이 없잖아요. 타이페이 책방 여행을 하면서 되게 제가 안타까운 게 이게 나라마다 물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도쿄 책방 탐사할 때와 좀 다르게 좀 타이페이는 좀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 느낌 재정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느낌인데 길거리 음식이 천국입니다. 네. 이런 느낌이면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교통비도 워낙 비싸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숙박비도 워낙 비싸고 음식 물가도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은정 작가가 안내해 준 타이페이에 아주 책방들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런 음식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뭐 뒤풀이 같은 건 합니까? 아마 지금 3월 몇 제가 날짜를 또 기억을 못합니다. 괜찮아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만 해도 기적적이었어요. 네. 3월에 또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수아 씨가 열심히 브이로그를 찍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송수아 에디터와 송수아 에디터 아버지님도 돈을 내고 당연히 참가를 하셨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너무 닮았더라고요. 모녀가. 그렇구나. 모녀가 아니고 부녀가. 정말 진짜 개빤입니다. 개빤. 개빤. 장 작가님은 타이페이를 가보셨어요? 타이페이 한 번도 안 가봤고요. 아, 진짜요? 네. 이번에 장은정 작가님 후기 올리신 거 보고 책방들이 다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올 겨울에는 한 번 꼭 가봐야 되겠다. 지금 이제 한창 더워질 시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너무 더울 거예요. 뒤도 오고. 그래서 좀 시원해지면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장은정 씨는 좀 위협을 느끼겠네. 왜냐하면 우리 양 작가님 타이페이 어딘가를 간다는 건 그 지역을 씹어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지경 씨 또 장은정 씨가 타이페이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고 책도 내고 가이드북도 내고 상당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양 작가님 타이페이 발을 들이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견제요. 서로 견제요. 제가 타이페이에 여행으로 가서 타이페이와 사랑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에다가 담아되겠죠. 그래요? 그런데 어딜 가셔가지고. 왜냐하면 양 작가님의 여행 스타일이 길게 아주 꼼꼼하게 다 들여다보는 스타일이잖아요. 사랑에 빠지지 않은 여행지도 있었어요? 굳이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곳도 있긴 있었어요. 홍콩이라든가 내 인생 최악의 여행지 홍콩입니까? 최악까지는 아니고요.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여행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걸 좌우하는 요소는 뭐였을까요? 당시 물론 양 작가님의 컨디션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마음에 딱히 와닿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가장 큰 건 사람 거기서 만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음식도 있을 수 있고 풍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고 사람. 그때 독일이나 홍콩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별로였나 보죠? 홍콩에서는 현지인들과 교류를 일체하지도 못했고요. 왜요? 그때는 제가 너무 여행 초보였기 때문에 일체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절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너무 정신 없었고 그 홍콩의 특유의 느낌 있잖아요. 거기에 휩쓸려 다니느라 현지인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심히 볼 경황이 없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길게 여행을 했어요. 두 달 정도 여행을 했는데 독일 사람들 약간 차가운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친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딱 외지인 여행자에게 친절한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않았던 점.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여운이 길지 않았군요. 물론 여러분 이건 당연히 양미석 작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더 당연한 이야기는 여행 작가라고 해서 모든 곳을 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더 좋은 곳이 있고 더 애착하는 곳이 있고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고 물론 우리가 늘 항상 조심하는 건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람인 이상 자기 개인의 경우는 에피소드 때문에 그 전체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많아요. 작가님 꼬마구 드세요. 제가 딱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와닿지. 그런데 저는 되게 진짜 창피한 것이 양 작가님만 해도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어디를 가면 지난번에 크루아티아도 반년 정도였나요? 전체 여행 기간을 하면 한 5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가이드북 위주로 작업을 하시니까 저는 잡지 신문 위주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늘 일주일 안쪽으로 안팎으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무슨 어떤 감정이 생성된 적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외모와는 달리 굉장히 차가운 사람입니다. 차가운 사람입니다. 아주 제가 차갑고 따갑고 정말 마음이 뾰족뾰족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외모처럼. 차가운데 어디가. 제가 외모처럼 푸근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예배난 사람이에요. 목소리 갈라지셨나 봐요. 그런데요. 저를 어디서 보면 모른 척 해주세요. 어쨌든 제가 곡성에서 전람 장성을 갔다가 광주에서 광주 송정역에서 ktx 타고 올라오는데 특시를 앉았어요. 제 뒤편에 앉은 어떤 분이. 아는 척이에요. 작가님 팬이 이러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나가시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용산역에서. 그래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일이에요. 이제 카메라 애들 몰고 다니는가. 비일비지해요. 비일비지합니다. 농담이고 언제든지 알아봐 주시고. 곡성 어디서 들어봤는데. 장은정 작가님 고향이라고. 맞아맞아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알겠습니다. 그 얘기 안 하셨어요. 가장 싫었던 여행진. 그러니까 그게 딱히 뭐. 기억나는 여행진. 가장 인상 깊은 여행진.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역시 늘 자주 말씀드렸었지만 유럽의 작은 그런 마을들을 제일 좋아하고요. 제가 이번에 누군가 카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작년 뭐 또 재작년부터 정말 보통 일반적인 여행작가로서 삶이 종지부를 찍어가지고 아무 할 일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지방을 막 다니고 있잖아요. 요즘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진짜 엄청 다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마을과 모든 골목을 걸어보고 싶다. 물론 해발고도가 높은 데는 못 가죠. 강원도 쪽은 조금 꺼려지겠네요. 오늘 불현듯이 뜬금없이 맛집 리스트 오픈하셨어요. 어느 도시였죠 그게? 청주였고. 청주. 물론 저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저도 이제 양약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차가 없고 운전을 못해요. 면허는 25년 전을 닦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냥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어딜 안 가도 돼요. 어딜 지방에 갔을 때 도시에 갔을 때 관광지 꼭 가야 하는 식당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냥 읍내 위주로 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읍내 속으로. 괜찮은데요. 제가 평생의 어떤 테마는 결국은 세밀한 여행 읍내 여행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골 가끔 가보면 아직도 정말 옛날 모습 정말 이게 지금 2000년대 한국일까 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힐트레만 계시는데 어떻게 아세요 정말 그런 곳이 많죠. 그렇다고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것만 모아서 사진 찍고 여행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저야 전업 여행 작가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데를 다녔기 때문에 뭘 더 보겠다는 욕심이 없겠지요. 그런데 일반 사람분들은 진짜 어렵게 시간 내서 어딜 간 거니까 당연히 유명 관광지도 들리시는 게 맞고요. 저처럼 여행하시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 요즘에 센치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방앗간 이런 거 되게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소개시켜주시거나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사실은 이제 우리 책방 사회를 통해서 곧 오픈이 돼. 노주문만 아니면 국내 1박에 의해 세 분만 모시고 진행을 할 거고요. 정말 프라이빗한데요. 그럼요. 이번에 작가님도 6월달 여행 오픈을 얼마 전 했잖아요. 그기도 합시다. 어제 했어요. 그렇죠. 도쿄책방탐사. 거기도 우선 장소 오픈을 안 했어요. 워낙 도쿄책방을 작가님이 책에서 너무 많이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루트를 오픈을 안 하고 이번에는 좀 더 리얼도쿄 를 플러스를 해서 그렇게 여행을 좀 더 하면 좋겠다. 6월달을 떠나게 되면 몇 번째 탐사가 되는 거죠 도쿄책방탐사가. 모집은 네 번째. 하게 되면 실제로 세 번째.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뭐라고 할까 책방사회의 대표 브랜드고요. 책방사회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투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양미석과 함께하는 국교 책방탐사. 처음 시작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책방사회의 투어 프로그램을 잊게 만든 장본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방하면서 제일 인상 깊이 제일 좋았던 게 작가님하고 책방 여행 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음 여행도 하고 다음 여행도 하게 된 것 같아요. 1등 공신 계곡 공신 권국 공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책 박캐스터 여행사의 책 51번째 시간 또 나왔어 특집. 리얼도쿄의 양미석 작가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 작가님 지난번에 트리플 교토 편을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양 작가님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그 편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이게 몇 번째 책이죠 리얼도쿄가? 네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책. 그런데 막 한 10권 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책만 보면. 왜냐하면 정말 진안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쪼개면 한 3권 나올걸요 아마. 여러분 정말 총평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도쿄 가이드북의 끝판왕. 제가 아까 터미네이터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이상의 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쿄는요. 이 책 한 권이면 한 방에 끝나고요. 대대손손 자자손손 물려줄 그런 책이고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네 맞아요. 이게 작가로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분량과 이 방대한 컨텐츠를 일목요일하게 꼼꼼하게 실을 수 있었을까. 이 책을 만들기까지 저 작가는 뼈가 녹고 살에 짓무르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이건 편집자와 디자이너도 죽었을 것 같아요. 죽었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 혼자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편집자님이랑 디자이너님 교정자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아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그 선을 넘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위대한 개치비가 아니라 위대선 위대한 양비석이다. 이거 너무 범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쿄 가이드북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도쿄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가이드북 중에 저는 이게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충실하고 꼼꼼하고 이렇게 정말 현장감이 있으며 이렇게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고 있는 가이드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정말 가이드 말고 컨텐츠도 엄청 많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유행하는 대사를 빗대어서 이런 표현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이드북인가 피고룸입니다. 양미석의 모든 피고룸을 다 짜내서 고아대에서 쓴 역작 리얼 도쿄 판권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참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펼칠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책은 워낙 두껍고요. 정규에서요. 지금 판권이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앞쪽에 앞쪽에 있군요. 제 책 보고 읽을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얼 도쿄 부재가요. 리얼 도쿄 부재는 플러스 요코하마 가마쿠라 에노시마 학원에. 도쿄 이외에 도쿄 근교에 있는 도시들도 몇 곳 다루고 있습니다. 초판 발행 2019년 2월 15일 초판은 몇 부 찍었습니까? 3천 부 찍었습니다. 3천 부. 금방 소진될 것 같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잘 팔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잘 팔려야만 출판계의 정의가 저는 살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책이 잘 팔려야만 이런 퀄리티의 책이 나와요. 아니면 날림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외면하면 저도 여러분을 외면하겠습니다. 선전 보호합니다. 지은희 당연히 양미석 편애인 이 김태 헌. 안경을 보고 헌. 안 보여가지고 김태헌. 총괄 임규근 기획편집 신미경 교정교열 박성숙. 저 이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거 잡지 편집자로 굉장히 교정교열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저 예전에 잡지 한창 일할 때 이분 저 알 거예요. 네.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이분 이름을 뵙게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분이 내 원고를 교정을 하셨다고? 라고 너무 감격했어요. 감동해서 더 열심히 원고를 썼던 것 같아요. 이분 무지무지하게 깐깐하고 손꼭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작업에 있어서 깐깐하고 꼼꼼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고요. 디자인 천승훈 지도 일러스트 이예연. 이예연 씨께 빨리 박수 놓치세요. 지도도 정말. 여러분 가이드 부모한테 지랄맞은 게요. 지도 일러스트예요. 진짜 지도 일러스트. 작가도 힘들었겠지만 이 지도 일러스트를 담당하신 이예연 씨야말로. 정말. 이거 꼭 들으셔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예연님 존경과 감사와 탄복을 진짜 바칩니다. 영업 문윤식 조유미 마케팅 박상용 조승모 박수미 제작 박성우 김정우 펴낸 곳 한빛 라이프 서대문구 연희로 2길 62번지 한빛 빌딩에 입주하고 있는 출판사가 되겠습니다. 한빛 라이프는 여기 써 있는데 한빛 미디어 주의 실용 브랜드로 우리의 일상을 환히 비추는 책을 펴냅니다. 이 출판사 한빛 라이프하고는 어떤 인연을 갖고 계신 거죠? 제 첫 번째 책인 크로아티아의 작은 마을을 여행하다가 한빛 라이프에서 나왔어요. 원래 한빛 미디어라는 출판사 같은 경우는 it 서적을 전문으로 내는 출판사예요. 대표님께서 여행을 너무 좋아하셔서 여행서를 런칭을 하게 된 거고. 그 첫 책이 이거예요? 아니요. 첫 책은 아니고요. 첫 번째 책은 리얼 오사카였고요. 지금 계속 새로운 책들이. 참 크로아티아 책도 내따라 했지 여기서. 새로운 책들이 리얼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중이고 여기 책임 편집 맡아주신 신미경 에디터님 같은 경우는요. 참 사람 인연이 되게 재미있다고 느꼈던 게 제가 책을 내기 전에 첫 샘플 원고랑 기획안을 들고 한빛 라이프 출판사를 찾아갔을 때. 최초에 처음에 최초에 벌써 5년 전 6년 전이죠. 갔을 때 담당자님이 회의 중이셔서 그때는 새끼 막내 에디터이셨어요. 발음이 네. 조심하세요. 그런 새끼였군요. 네. 처음으로 저한테 출판사에서 믹스 커피를 타주신. 어머어머어머 애틋하다 어떻게 보네요. 둘 다 뻘쭘해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커피만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에디터님은 지금 과장님이 되셨고요. 그때는 우리 양 작가님도 신출내기 작가였던 건가요? 아직 작가라고 할 수도 없었죠. 없었죠. 어쨌든 양 작가님하고 이 신미경 에디터님은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런 셈이 됐어요. 동반성장. 네. 그렇군요. 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에 딱 나왔을 때 마무리가 돼 가지고 이 책임 편집자 신미경 씨는 어떤 소외를 피력하시던가요? 말을 못 하시던데요. 왜요? 너무 고생스러웠으니까. 그래서 그냥 서로 그냥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책거리는 했습니까? 책거리 아직 못했어요. 왜요? 그래서 그 에디터님께서 아직 신입이셨을 때 그리고 제가 책을 내기 전에 저희를 키워주신 팀장님이 또 계세요. 그 팀장님께서 이제 출판사를 그만두고 이제는 농촌에서 유유자적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농촌 생활에 유유자적 하라는 건 아닙니다. 농촌 생활 빡셉니다.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으로 동시보다는 약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팀장님에게 찾아가서 책거리를 하려고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 그분은 어디로 가셨는데요? 양평으로 가셨어요. 양평으로. 물 좋고 공기 좋은 양평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양 작가님 제작 과정을 좀 들어볼게요. 아 참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지금 양 작가님이 여행 작가 몇 년 차죠? 2019년이? 5, 6, 7, 8, 9. 5년 차예요. 5년 차의 네 번째 채. 만으로 따지면 만 4년 정도 낸 건데 네 번째 채. 1년에 한 권 정도 낸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행 작가 됐을 때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목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물론 그 이야기를 이제 트리플 교토할 때도 녹음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진짜로요 1년에 한 권 책을 낸다는 것 자체는 위대한 일이고요. 게다가 양민석 씨처럼 이런 퀄리티와 이런 세세한 목으로 책을 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지인도 모르는 곳도 많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양 작가님이 이 머린말 그 프로로그에서 아니 에필로그인가? 프로로그죠. 오늘은 뭐 영어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프로로그에서 밝혔듯이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 출장을 다니고 정말 가족의 도움 또 특히나 남편의 어떤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었겠죠. 불가능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지피를 또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피를 하는 기간이 사실은 해외에 있을 때보다 몸이 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하시면 되게 하면 되게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앉은 뱅이 책상에서 일을 해요. 그거 허리 어떻게 어깨에? 왜 그게 더 맞아요? 어릴 때부터 앉은 뱅이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었던 버릇이 있어서 앉은 뱅이 책상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럼 양반다리를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의자라도 그런 거 등받이 의자를 해놓고 하시지. 그래서 어깨부터 시작해서 허리 엉치뼈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리얼 도쿄 같은 경우는 제 다른 책보다 작업 기간이 훨씬 더 길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냈던 책 중에 제일 두꺼웠던 게 크로아티아의 작은 마을을 여행하다였어요. 맨초책. 396페이지였고 이 책이 560페이지예요. 미쳤어. 내가 미친 거야. 그런데 사실 처음에 600페이지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책 볼륨도 너무 두꺼워지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또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600페이지? 네. 그런데 이게 몇 페이지? 559? 560이나 600이나. 그래서 쳐내는 작업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책보다 작업 기간이 길어서 평생 제가 파스 같은 거 붙여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머 어머 어머. 지금도 사실 붙어있긴 한데. 어머 그러네. 일본에서 사는 동전 파스인가요? 맞아요. 어깨랑 손목 그리고 팔꿈치까지 매일매일 파스를 달고 살았거든요. 실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등받이 의자는 등받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자가 없구나 그냥 방바닥에 앉아주는구나. 미치겠네. 방석 위에 앉아서. 방석 위에 앉아서. 네. 그 앉아서 일하는 책상 밑으로 발은 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발은 뻗을 수 있어요. 그 정도 공간은 돼요. 미치겠네. 그런데 왜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우선 책상을 놓을 공간이 집에 없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습관이 무섭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 책 작업을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식탁이 죄송하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탁은 있어요. 식탁에서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서 하면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이 작업을 주로 이제 겨울에 했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호소 대국민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사주십시오. 좀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고 싶어요. 이 책이 선호해야만 합니다. 이 책 팔아서 우리 양재 작가님 정말 걸쌍 책걸쌍도 좀 사드리고 싶고요. 생일날 제가 선물이 생겼네요. 정말? 등파지 의자라도 하나. 진짜? 왜 이렇게 눈이 동그랬지? 비싼 건 엄청 비싼데. 비싸요? 한 240만 원 정도. 비싸? 어쨌든. 주문 제작 아닌가요 그거는. 따뜻한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편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 이 책을 많이 좀 구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리얼도쿄 를 위해서 물론 이제 이 책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전에 이미 도쿄 일본은 수없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쟁여놨던 그런 콘텐츠 들어가 있겠지만 어쨌든 명목적으로 리얼도쿄 제작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를 하고 출장을 가고 그랬습니까? 재작년 11월에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2017년 11월. 네. 그때 제가 다른 일이 많은 상태여서 이제 반려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첫 번째로 만났던 그 편집자라는 그 인연이 소중한 인연. 또 저 때문에 삼고초류를 하셨어요. 작가님. 실제 세보 났습니까 아니면 더 오셨죠. 아 그렇군요. 네네. 꼭 작가님과 이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셔서 유비가 제갈량을 찾듯이. 제가 제갈량 정도의 깜량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본격적으로 취재를 갔던 건 계약을 하고 두 달 후인 2018년 1월이었고요. 한 3개월 정도 도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 취재를 9월 달에 한 번 더 2주 정도 다녀왔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계속 지피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간을 완전히 리얼 도쿄에만 들여서 이제 편집을 하고 했던 건 한 11월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계약금 인세 사실 계약금 이런 건 인세 일부분을 미리 주는 건데요. 네. 그거 말고 취재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나는 건전한 출판 문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출판사 안 줘.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 안 줘. 100만 원 주셨어요. 아, 오케이. 인세 외에. 100만 원? 네. 그런데 그것도 안 주는 알잖아.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3개월 취재인데 100만 원으로. 자비로 가는 작가들이 훨씬 많고 아예 안 주는 것들이 훨씬 많고요. 뭐 100만 원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100만 원을 듣는 제 선배 여행작가 입장에서는 안쓰럽죠. 뭐 100만 원이냐 아니어서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아도 모자라는데 어쨌든 그거라도 받았으니 아쉽긴 하지마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분명히 출판사 관계에서 들을 거야 한미인 라이프도. 그런데 제가 굳이 이걸 끄지면서 얘기하는 건 혹시 모를 다른 출판사. 알아요. 저도. 출판사 어렵다는 걸 아는데 어쨌든 그래도 특히 가이드북 취재작가에게 취재비를 별도로 책정해 주는 문화가 하루빨리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인 라이프 같은 경우는 추석이랑 설 명절 때 과일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 과일을 먹을 일이 잘 없는데 근처에 이제 신촌의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참 우리 양 작가님이 마음 끓이 고와. 마음 끓이 고와. 진짜. 과일을 보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작가의 말 프로록을 보면 저는 이런 당당함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셨냐면 지난 1년 동안은 10년이 넘는 그간의 도쿄행보다 훨씬 밀도 있게 도쿄를 돌아봤다. 30년 이상 생활한 서울보다 도쿄에 대해 더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거짓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책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이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서울에 안 사시잖아요. 살고 있는 것은 경기도 고양시에 35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잖아. 고양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이제 2세가 나오면 그런 반영을. 농담이야. 농담이야.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뭐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이드북은 흔히 사람들이 뇌리 속에 있잖아요. 지역별로 구분한다. 테마로 나뉜다. 리얼 도쿄만의 장점, 특징 이런 게 있습니까? 우선은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도쿄의 교통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주검이 됐을 거야 하면 정리하는데 진짜로. 사실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어요. 당연하지. 저희가 작가님하고 여행했을 때 제일 편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뭐요? 다른 도쿄는 진짜 지하철이 어려운데. 맞아요. 작가님은 어디서 내려면 이 다음 전철 이동한 걷기 도보가 짧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장님은 편이 좋겠지만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그걸 아는 정도의 작가 준비한 양작가는 진짜 수껍댕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을 내려서 다음 전철을 이동하는데 동선이 짧은 그 공간을 아니까 여행이 전철이 일본 그렇게 어려운 전철을 되게 수월하게 다녔더라고요. 제 생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교통편이 복잡 다다나는 곳이 도쿄입니다. 도쿄. 맞아요. 그거를 지금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조미숙 대표님께서 미쳤네. 저랑 같이 다니셔서 되게 편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첫 번째 탐사 가고 두 번째 탐사 갔을 때 너무 공사 중인 역이 많아서 그렇죠. 2020년 도쿄올림픽이잖아요. 그걸 앞두고 공사 중인 역이 너무 많아서 사실 헤매기도 했어요. 그 정도 헤매는 건 헤매는 것도 아니에요. 헤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다시 가서 정말 발걸음을 세고 타이머를 켜놓고 웬일. 미친 작가. 진짜 여러분 저렇게는 작가 없어요. 대단하다 미석 씨 진짜. 다니면서 다시 다 정리를 했거든요. 대박. 그런데 이번에 가면 안 해볼 자신이 있어요. 이건 진짜 경탄스럽습니다. 이거는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 도쿄 탐사 이번에는 역을 절대 안 해낸다는 거. 리얼 도쿄 저자가 직접 말하는 이 책의 자부심 이 책의 장점 매력. 첫 번째는 도쿄의 대중교통편 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았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모든 장소에 제가 다 가본 다음에 썼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었겠냐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뭐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비밀안이 비밀이기 때문에. 가이드북이요. 작가가 진짜 1부터 100까지 다 가보지 않고 일부분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안 보고 자료받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비중이. 그런데 이게 양작과는 다른 것이. 자부심을 느끼실만 해요. 그래서 저 너무 사실 여기에 책에 음식점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루에 한 5끼. 트래플 교통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물가가 좀 비싸. 5끼씩 먹으면서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5끼를 먹었다고 해서 그게 5번이 다 만족스러운 식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당근이죠 당근이죠. 이거를 빼야 될 때. 그렇지. 억장이 무너지지. 네. 그 돈과 시간. 그럼 그럼 그럼. 이쯤에서 더 도드라지는 액수 100만 원. 그렇게 치면 노 작가님도 정말 먹는 데 엄청 돈 쓰시잖아요. 저는 먹는 데만 쓰죠. 아니 다니시잖아요. 그거 다 자비로. 그렇죠.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3월 17일 일요일 날 첫 방송이 될 저는 아마 첫 방송 때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tv엔 새로운 예능 쇼 오디오 작기 양양 편인데요. 제 출연료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2번 사전 답사를 가서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로 나가니까 대답을 해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뭐 추천을 하고 70만 원을 쓰고 왔어요. 제 생각에 아마 제 출연료가 50만 원 60만 원이 될까 싶은데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고. 어제 라디오 하실 때도 됐잖아. 그렇죠. 굿모양이. 진짜 짜증이 황나네. 어쨌든. 그래서 내가 한 땀 한 땀 다 가본 곳이다.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또 포인트가 있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그냥 여행 책 가이드북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인문학적 지식도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얘기를 들자면 인문학적 지식은 뭘 말합니까 뭐 이제 도쿄의 역사를 설명할 때 그냥 연표대로 쭉 늘어놓은 게 아니고 제가 키워드를 선별을 했어요. 대단하다. 키워드를 선별을 해서 이거는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이것도 쉬운 게 아닌 게 저렇게 해야지 마땅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저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표대로 쭉 늘어놓아야지만 책이 분량이 쉽게 쉽게 채워지기 때문에 대부분 늘어놓아요. 그리고 저걸 선별하려면 그거를 그 지역이나 나라에 대한 지식을 해박하지 않으면 곤란에는 눈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작가가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대학 때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일본에 대해서 배워봤자 죽어가는 나라 배워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 뜨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무조건 지금부터 중국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여전히 일본 안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일본에 배울 점도 많고 제가 대학 때 그렇게 사람들은 일본 하지 말고 중국해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좋네. 혹시 네 번째 포인트도 있습니까 이해하고 싶은 매력 장점 자부심 제가 현지 사람들과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점이요. 그렇죠. 골방에 첨삭해서 쓰지 않았다. 실제 사람들을 만나보고 소중한 정보들을 얻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물론 분량상 잘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북은 정보를 더 많이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잘리고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렇게 가서 단순히 그냥 내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돌아온 게 아니고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중요한 포인트지. 그것도 살펴보고 왔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 덕목도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귀신 같네요. 지금 막 또 이제 저희 팟캐스트 녹음을 종료할 시간이 됐거든요. 거의 50분이나 채워져 가지고. 역시 지금 이제 뭐 방송 아주 그냥 잘하세요. 방송쟁이가 되신 것 같아요. 노중호와 여행행에서 나와서도 정말 방송을 막깔나게 우리 피디랑 작가가 진짜 좋아 있었어요. 너무 잘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야 되는데. 아직 안 들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행적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 또 나왔어 특집. 세상 모든 가이드북을 무찔러버려요. 정말 볼이 넘길 때마다 정말. 최근에 나온 신간 리얼 도쿄의 양미석 작가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 녹음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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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